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이번 5월 달에 있을 대형 이벤트와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업종에 주목하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및 높은 인플레이션율 유지,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관해서 인상폭의 불확실성,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 중단 미만에서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지수의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테마성 종목군들의 빠른 순환매가 지속 중인데, 5월 달에 있는 대형 이벤트를 감안했을 때 향후 단기적 테마로 부상될 수 있는 업종을 매매하시는 것이 수익 방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있을 이벤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국내적으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새로운 정부 탄생,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5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미국 5월 FMC가 있지만, 일회성 5월 이벤트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는 리오프닝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4월 말까지 리오프닝 종목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나오면서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된 종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못했던 투자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단기 고점에서 조종을 받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서 재매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각되었던 리오프닝 종목보다는 아직까지 주가가 오르지 못한 종목들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인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함께 출범하는 신정부 정책과 관련한 수혜 역정이 다시 조명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건설, 원자력 발전, 탄소 중립과 관련한 친환경 주목들, 그리고 철강,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미 경제안보와 과학기술협력이 이번 방안의 핵심 의제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한미전략 공맹과 한미 간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미국 내 투자에 대한 구체적 사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역시 철강과 같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안들을 해결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화시켜준 것처럼 이번에도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유리할 수 있는 미국의 협조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방위산업 및 철강 관련주와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관련주, 전기차 및 2차 소재 부품 관련주, 그리고 친환경 관료 종목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테마가 형성될 업종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세 가지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건설 중에서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1분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 원인으로는 양호한 수주를 기록 중에 있고요, 주택 매출 성장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점과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차기 정부 출범과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전후로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정책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GS건설이 최고 수준의 정비사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1,600억 증가한 5,679억 원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한 현대 주가를 밸류이션 해보면 PEL로는 6.3배, PBL로 0.7배 수준입니다. 수치적으로 밸류이션 부담이 없는 상황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도하던 기관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어 향후 수급 상황 변화를 주목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1분기 실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약 15% 이상 상회하는 영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난 1분기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있을 때였고,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이 나타났으며, 중국 봉쇄에 따른 물류병력 현상으로 글로벌 도매 판매가 7% 감소한 어려운 분기였음을 감안해 보자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고요. 또한 이런 좋은 실적은 평균 판매 단가 이상으로 이 일을 극복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분기에도 환율 상승이 더욱 강화되면서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망을 반영하듯 수급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55만 주를 순매수해서 지난달까지 순매도였던 상황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었고, 기간은 최근 한 달간 87만 주 누적 순매수 중입니다. 향후 악화된 반도체 수급 상황이 조금 개선된다면 현대차의 전기차 확장세가 부각되면서 투자 매력은 점증될 수 있어서 하반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제노코입니다. 제노코는 군 전술 정보 통신 체계 핵심 부품인 비접촉식 강전 케이블을 개발, 제조하고 있는데요. 국가 우주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방위산업과 우주 항공통신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큰 폭의 실적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158%, 그리고 단기 수익이익은 196% 증가했고, 올해 역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난해 무상증자 제조로 상승했었는데, 이미 고점 제위 52%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정된 이벤트와 맞물리면서 주가 역시 반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정된 이벤트로는 우선 정직에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6월에는 누리호 2차 발사를 통해 제노코가 과거에 했었던 우주 개발 사업 경험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GS건설과 현대차, 그리고 제노코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